5. 광담 드라이프 광담 드라이프 아임 프레이크 아메랄이라는 아마렐이라는 그 박사 구하려고 들어간거 아니야 사실 맞지? 1분 2분 1분 그럼 이 시간은 == 밖은 어때요? 당신은 완전히 갇혀있는 줄 알았어요. 모두가 파티에 집중하고 있어요. 당신의 정신에 관한 계획을 벌어두세요. 그러면은 결국 무시하고 큰 그림봉개 잘한 짓이네. 날 줄 소세지? 날 줄 소세지 요리? 네. 오케이. 네. 네. 나는 포울이 없네 와... 쩔어 우와... 얜 점점 이상해지네 점점 돌아야 되네 잠시만요 저녁에 죽을때 제 능력이 늘어났어요 내가 더욱더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네 아이씨 시간돌진 시간돌진 개좋은데 뭐지? 레이다르타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우... 오케이. 라데라 타워를 어떻게 해야할까? 어? 좀봐. 뭔가가 지나가야 할 필요가 앞쪽으로 가야할 필요가 위로 가야해 올라가서 시간정지시키고 왜? 아이씨 아 이 미친 이 위에서 해야 되겠구만 너무하네 안돼 하나 아 여기서도 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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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달리기 다행히 아니 여러가지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미친 저기서는 무조건 시간달리기만 쓰게 만들어야지 미친 저기서는 무조건 시간달리기만 쓰게 만들어야지 미친 여기 있는데 이 위에? 뭐지? 잠깐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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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 와이프가 와가지고요 쓰읍 인사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이건 뭐야? 오 이것도 드러지나보네? 홀리 쉣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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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네 다 죽여 그냥? 필살기 한번 갈릴까? 헤드샷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저보다 벽 뚫리겠네 이거 안 보여 안보여 아 어떡해 아니 저기도 있어 한방? 쟤 왜 뽁 뽁 정 터지고 вот 지랄입니까 이거 여리 쟤 어라지 어이 그럼 사람들이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되지 저기 안에서 죽을 때 소리 지르는 거 겁나 시끄럽겠는데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문구 좀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렇게 쏴 끝 끝 재미있어요 기술 다 쓰면서 싸우면 있는 기술 다 쓰면서 싸우면 재미있어요 아아 아아 아 쉣더퍽 쉣더퍽 시간 날리기 쉣더퍽 쉣더퍽 아이씨 귀치기 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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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이씨 어어! 저,저,저! 저! 저,저! 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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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네 라자님 살아있네 라잔 라자니 감사합니다 야 라자니야 왜이렇게 오랜만이야 저것도 멈춰지나? 저건 안 멈춰지네 마이크에서 침냄새난다고요? 전혀 안 납니다 취직했어? 오우 축하해 뭐하면 아 이거였나 여기 어디있다고 나오는데 어 아 여기있다 드래곤보이샤 추가 활성화 할 수 있나요? 하나 더 필요하네 아 까비 이런 디스커버리 같은 티어? 글쎄요 가,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백화점 갈 때 사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다 그렇지 찾았어 예 이제 추가 활성화 할 수 있겠죠? 오케잇 이거 이제 세 번까지 쓸 수 있지 이렇게 세 개 어때 개멋있지 썸머타임 사라져버린 썸머타임 오예 체킹하나요 이제? 그 아이디 뭐야 헐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아유 힘도 좋지 난리 났네 여기 이 동네 스타터 오졌네요 뭐야 전혀 상관이 없나봐 헛 방어막이 짱이네 방어막이 최고네요 이게 뭐야 아 아 뭐지 아 난리 뭐야 기술 다 빨려 여기가니까 크로노 완충쟁치는 시간능력은 그 지금 만들어내려 단위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드론 짱 귀엽다 저 뒤에 하나 있고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또 골치 아픈데 있네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눈뜬 장림이었네 거의 아 여기 어떻게 할까 크로노 완충지대로 시간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 그냥 얘때문에 가동된거 같은데 여기다 어 뭐야 나 죽어가는거야 저기 통과해야 될거 같은데 아까 손바닥에 나왔어 아 저 완충장치를 꺼야되는구나 오케이 예스 한거봐 가동 아 한대 맞았네 어디 맞았나요 어 아 시간 끝났어 뭐였어 도쿄에 아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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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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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퀴